우자우시의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군이 차행위원 대만 총통의 방미에 반발하며 대만 포이식 훈련을 감행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이죠. 대만의 두 정부부서 장관진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하나인 이철박사의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중국이 왜 대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철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두 번째 백년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국 통일이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 연인과 1인 독재 체질에 강화하는 그 당위성이 통일전쟁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 입장에서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한 연설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견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 등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이 바로 국가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중국인들의 강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뜻 사이에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말하기로 했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국무원 타이완 탄공실인데요. 2022년 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타이완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 공식을 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화권에 속한 나라들을 절대 나뉠 수 없는 것이고 화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주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의 공식이 무엇이냐면 1992년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 원칙이 정립되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견제하되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만 통일 의제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아예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이라는 백서까지 출간을 해요. 이 백서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공산당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확고히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죠.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2000년에 나온 백서와 비교했을 때 그 뉘앙스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발행한 백서에서는 중국 측이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평화 통일 원칙도 버렸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명시해놨죠. 즉 대만에 대한 무력 진공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 리처드 전 프랑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공격 날짜를 2027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시진핑 중국 주석은 대만을 통일하고 싶어하며 결국 전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양안 전쟁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중국의 최정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61년 만에 감소했는데요. 일시적 감소가 아닌 구조적 감소입니다. 약 85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죠.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9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각해지는 성장 둔화에 늑대 외교가 초래한 적대 국가들의 증가는 중국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 만들겠죠. 그렇다보니 1914년 독일과 1941년 일본 그리고 2022년에 러시아가 무력 도박을 감행했듯이 중국도 바로 강대국 성세 중의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궁역의 정점은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 이 양안 전쟁이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철박사의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양안 전쟁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시나리오의 3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안 전쟁을 일으킨 후 한반도의 상황을 만드는 방법 양안 전쟁과 한반도 사태를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반도 상황을 먼저 만들고 양안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죠. 여기서 양안 전쟁과 한반도 상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철박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세 번째 방법인 한반도상을 먼저 만들고 양안 전쟁을 일으킨다로 뽑았는데요. 양안 전쟁을 일으킨 후 한반도의 상황을 만드는 방법은 미국과 동맹들을 모두 대만에 집중하게 만든 후임으로 대만이 우선순위인 중국에게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양안 전쟁과 한반도 사태를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은 확전의 우려가 크므로 중국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럼 남은 것이 한반도에서 먼저 분쟁을 일으킨 뒤에 대만을 공격하는 것인데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충분한 규모의 군사적 도발과 무력 행위를 일으키게 하여 충분한 충격을 한국군과 미군에게 주고 전세계가 한반도를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양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중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에게 최소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꿈에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중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당장 한국 내에 있는 반중 감정이 현재 극에 달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미 공군기들이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만을 도우러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 정부의 기조 자체가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없고 미국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잃게 될 겁니다. 한중간 경제 협력이 어마어마하고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을 잃으면 중국도 역시 피해가 크겠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경제 협력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있어서 한국의 경제 협력보다 더 달콤한 것이 조국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무력 통일에 결심한 이상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려고 북한의 교묘히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박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이 한반도의 미군과 한국군을 잡아놓고 있는 동안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종 세계 분쟁이 여러 일어나서 미국이 대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놓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케모라 장군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입은 처음인데요. 또한 한국의 대만 방어도 지지한다고 밝혔죠. 이곳을 종합하여 미국 국방부의 진보적 가치 전략이나 미군의 지속 가능한 군대 전략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대만의 연합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양한전쟁에 참여할지는 정권과 여론을 진보와 보수 진영 중 어느 쪽이 주도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미국이 이때까지 보여준 강력한 의지는 한국을 양한전쟁으로 끌어들이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미국은 대만이 중국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당장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자국을 방위하려는 의지에 충만해 있고 미국이 짜고 있는 진보적 전략에 걸맞는 대상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의해 점령당한다면 당장 하와이, 감, 사이판 등 미국의 태평양 영토들이 노출되게 되고요.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와 미국 간의 공급망이 당장 문제가 되고 특히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게 되면 미국은 너무나도 곤란해지게 되죠. 거기다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만의 협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무용론 중 하나입니다. 즉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목줄이 중국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은 안간힘을 쓰고 중국의 이러한 대만 침공에 대해 막으려고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두고 한국과 주한미군만이라도 대만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양안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어났으니까요. 그렇기에 양안전쟁도 비슷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전을 구축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대한미사를 개발해 미 해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핵폭탄을 대만에 떨굴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을 먼저 공격하여 북중 간 국경에 도달하여 중국을 빠르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고 중립을 외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과 손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이철박스의 시나리오에서는 국군의 북한 선제 공격을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소개했는데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의 대화는 당연히 먹히지 않았고 진보 정권에서의 대화 방식도 북한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대화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선제 침공이죠. 분명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를 이용한다면 인공위성을 통해 그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하는 것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보력은 생각보다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그렇다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이때까지 시도때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으니 북한을 공격할 이유와 명분은 차고 넘치죠. 필요한 것은 결단인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양한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상자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북한은 전쟁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된다면 단 일주일 만에 압록강변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나게 될 텐데요.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에 침공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턱 밑으로 주한미군과 국군이 달려들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양한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령 양한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베이징의 코앞에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해야 하고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 영국, 캐나다의 참전도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감히 전쟁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 미국이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북한을 공격해 올라가게 될 경우 속으로는 박수를 씹을 것입니다. 양한전쟁을 막는 것도 모잘라 북한이라는 돌칫거리도 제거했으며 중국 바로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댄 상황이니까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일을 이룩한 기념비적인 사건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국군의 예방전쟁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철 박사는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요. 또 도덕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손에 무기를 잡고 나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간의 대결이나 양한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양한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것이고요. 이철 박사의 시나리오처럼 한국이 양한전쟁에 개입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다면 다 좋겠지만 중국이 내부적으로 양한전쟁에 대해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양한전쟁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한전쟁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소개한 이 책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양한전쟁과 관련된 7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특히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양한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언젠가는 일어날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휘말리게 되겠죠. 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